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브래빌 머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브래빌을 사용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브래빌 1년 사용 후기인데요. 제가 1년 동안 홈카페 머신으로 브래빌 870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들과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꿀팁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하러 가볼까요? 먼저 1년 동안 브래비 머신을 쓰면서 장점도 많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지만 불편했던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소음이었는데요. 전에 브래빌을 처음 리뷰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동작을 할 때 소음이 크게 나는데 첫 번째로는 머신을 처음 켜서 예열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샷을 추출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팀을 다 하고 난 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작은 머신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함축시켜 놓고 그리고 싱글 보일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다행히도 소음이 나는 길이? 시간은 짧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가벼운 템퍼인데요. 템퍼 무게가 가벼워서 템핑을 할 때 제 팔에 힘이 다른 템퍼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커피를 여러 잔 내리는 일이 드물어서 어깨나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템퍼 무게가 가벼우면 내 힘을 더 쓰게 되고 그러면 매번 일정한 커피 맛을 내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힘을 일정하게 가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핸들리스 템퍼를 구매했고 그리고 구매한 김에 디스트리부터도 같이 구매했는데요.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V자로 볼록한 게 디스트리뷰터예요. 디스트리뷰터는 원두를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포터필터 안에 원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방지해줘서 커피 맛을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래가 평평한 거는 핸들리스 템퍼인데요. 디스트리뷰터로 원두를 골고루 펴준 다음에 이 템퍼로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게 일반 템퍼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가고 그리고 수평을 맞추는 게 확실히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래빌 템퍼가 아예 못 쓸 정도냐 이 머신 사면 템퍼 무조건 따로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로 커피를 보여줘야 하는 일이 많아서 템퍼를 별도로 구매했지만 집에서 홈카페용으로 브래빌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브래빌 템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이 위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똑 떼서 템핑하고 다시 똑똑 붙여놓으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추가로 분쇄도를 어느 정도 가늘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템핑하시기 전에 템핑을 통해서 원두 밀도를 높여주면 그때는 사실 템핑을 더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템퍼로도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로스팅 포인트인데요. 제가 1년 동안 브래빌 머신을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원두를 사용을 해봤고 또 원두는 아무래도 특성에 맞게 로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 또한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강하게 로스팅한 원두들은 브래빌이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스타벅스 원두 같은 강매전으로 볶은 원두들은 분쇄도나 템핑 강도 그리고 도직량을 아무리 조절해도 맛있고 쫀쫀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원두 특성에 맞게 머신을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볶은 원두들 프렌치나 이탈리안 같은 로스팅 포인트인 원두들은 브래빌 머신이랑 아예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했을 때는 중간 배전의 원두, 시티에서 풀시티 정도의 로스팅을 한 원두가 가장 적절하게 브래빌 머신이랑 맞는 것 같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스타벅스 원두랑 머신이 잘 안 맞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 워낙 많고 로스팅 포인트 설명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설명 같은 것들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너무 불편했던 점들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래빌을 사용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추출할 때 압력이 구박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분쇄도나 도집량을 조절해도 그렇다는 분들이 많아서 압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쇄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을 16으로 맞춰준 다음에 호퍼를 분리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쇠 손잡이가 있어요. 쇠 손잡이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빼주면 이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쇠 손잡이를 이 날이랑 분리를 해줘요. 분리해준 다음 이 빨간 점이 6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돌려서 숫자 1로 맞춰줍니다. 장착하실 때 이 빨간 점을 홈에다가 맞춰주셔야 장착이 잘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날을 분리해서 분쇄도를 조절해준 다음에 원조를 추출하면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분쇄도 조절이나 도집량을 조절하셔서 압력을 확인해보시고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했던 방법 같이 조절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브래빌 리뷰 어떠셨나요? 브래빌 머신 구매하실 때 유튜브에서 많이들 찾아보실 텐데 저의 영상 보시고 여러 가지 점들도 참고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편한 점들이라고 해봤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아니어서 참고하셔서 여러 머신들이랑 비교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템퍼랑 이번에 버텀리스 포터필터도 구매했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